수연이 이제 한조주만 용서하지. 아버지. 아버지. 아니? 자네가 왜 거기 있어? 아니, 가야죠. 저기, 어차피. 아, 어. 아니, 좀. 가야죠, 어차피. 아. 미안해. 재준 씨. 성훈 씨라고 해야 돼? 재준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 생각했어. 사실 재준 씨는 그거보다 더한 아픔도 겪었을 텐데. 나 용서해 주는 거야? 용서를 빌 사람이 나잖아. 사실 우리가 용서를 빌 사람은 따로 있는데. 박 선생. 박 선생. 내일 시간 좀 내줘. 내일? 우리 박 선생하고 한 선생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잖아. 박 선생하고. 박 선생하고. 박 선생하고. 감사합니다.